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강대강 대치인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방지역에서 2018년 이후 처음 실시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 모습입니다. 철거됐던 고정형 확성기는 조립과 방송까지 수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언제든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 만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은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휴전선 인근에서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방송에는 우리 가요와 함께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과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 등이 담겼습니다. 휴일에도 전군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MBN 뉴스 루태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가세요. 북한이 이전과 달리 북풍이 불지도 않는데 일단 다소 급하게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준비된 도발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준비된 도발이고요. 북한은 이미 탈북단체들이 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배더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저온 북풍이 불지 않았지만 즉시 전단 살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아집니다. 남쪽으로 안전하게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었는데도 급하게 부은 것도 다 의도된 거였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그리고 일단은 이 풍선의 내용물을 보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진 관심이고 좀 우려하는 부분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원래 북한의 생화학전은 생화학 무기를 포탄이나 미사일로서 지정된 장소에 정밀 타격해가지고 그 지대를 오염시켜서 우리 군과 국민이 이동을 막는 것이 원래 생화학전의 목표였는데 이번에 풍선을 날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목격한 것은 풍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우리 군이 휴전선을 넘어올 때 과연 조선사고 가격을 해서 떨구겠는지 아니면 떨어질 때까지 놔두겠는지 여기에 대한 대형 매뉴얼이 아주 모호하고요. 이번에 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전기간에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독국물이라면 어쩔까 이런 생각. 또 일단 떨어진 다음에도 일단 그곳 낙화물을 접근하지 말라고 정부나 군 쪽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거든요. 그러면 군이나 경찰에 가서 독국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북한이 말한 것처럼 대단히 많은 공격이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생화학무기가 들어있다면 많은 군과 우리 군이 유사시대에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닫혀있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군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혜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북전단 확성기 도발 병행 때는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전단이 저는 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 이미 이제 북한은 여러 회색 지대에서의 도발을 예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서 서해 오더 지역에서 이번에는 대단히 출력이 낮은 GPS 전파 교란 작전을 했는데 출력이 높은 이런 전파 교란 작전을 하면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같은 데서 비록 항공기들이 지금은 대체 항법을 통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고출력 전파 교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해커와 사이버 공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 이런 큰 행정 업무 시설 서버기 같은 것을 공격해서 마비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철회하는 이런 회색 지대 도발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도발이 오면 그 도발의 주체와 원점을 우리가 색출하기 매우 힘들다. 파악하기 힘들다. 네,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기 때문에 책임 서재를 이것은 북한이다라고 우리 정부가 즉시에 규정하기 매우 힘든 이런 도발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시 질문 드리면 김혜정 부부장의 담화,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쭉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발표된 김혜정의 담화 내용 전반을 보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런 전단 도발에 아주 대응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김혜정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북한은 이번에 전단지 이런 데서 선전선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전단을 봐라 거기 어디 선전선동물이 있느냐 다 빈 휴지장이다. 그런데 쉽게 바꿔 이야기하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는 북한의 체제를 공격하는 그런 선동선동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대북학성기방송 어제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북한의 가장 약한 그런 아킬레스권을 우리가 직접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김혜정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전단도 9일 날 북한이 종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더 큰 대결로 가지 않도록 심사 좀 숙고하고 자숙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가 결국 유지했던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한다. 이런 정부의 기조가 이번에는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아집니다. 김혜정의 담화를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좀 읽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이제는 좀 자숙합시다. 이런 내용이. 앞서 우리 정부는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었는데. 과거 대북학성기방송은 실제로 어땠는지 여기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민문의 세숙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사랑을 해주세요. 둘이 싸우지... 과거 대북학성기방송 내용을 좀 보셨는데. 어쨌든 의원님, 대북학성기방송 재개를 북한에서는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일단 재개할 것은 북한도 예상했을 겁니다. 단, 이러한 방송이 저렇게 빨리, 신속히. 이번에 우리 정부는 그것이 아닙니까? 이미 고정된 확성기도 있지만 이동식, 그런 확성기도 많았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지난 시기에 이제 이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지점이 뭔가 하면 북한의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왜 이 점을 아파하는 거나 하면 북한도 헌법에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공화재라고, 공화국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그러면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비밀, 일반, 평등 투표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선출해야 하는데. 북한은 3대째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세습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점을 방송으로 이야기하니 북한 군인으로서는 듣어보면 왜 그들도 학교 교육에서 북한이 공화재 국가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면 정말 틀린 소리 하나도 없네. 이렇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위구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대북학성기 방송을 하면서 우리 삼성폰이 세계 제일 1위다. 또 우리 노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군 지금 군인들은요. 제일 그들의 로망이 뭐냐. 핸드폰. 북한에서는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로망인데. 많이 보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로망이 있죠. 군인들은 못 가지고 있죠. 장교들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노래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기에 우리가 대북학성기 방송을 할 때 이등병의 편지 같은 이런 노래도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바로 북한군의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노래 가사. 김광성의 이등병의 편지 같은 그런 노래가. 어쨌든 병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한 대북학성기 방송이 10km에서 30km까지 갔나고 하는데. 분명히 이걸 들으면 주민병사들이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북학성기와 관련한 남북 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학성기 방송 재개화 중단. 재개화 중단. 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도 학성기 맞불 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 측에서 대남 학성기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도 맞불 작전을 하느냐. 그걸 우리 군인들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성기 방송 재개하면 북한도 자기의 학성기 방송을 크게 틀어야 그것이 상쇄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 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북한 쪽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한국 방송은 출력이 좋아서 먼데까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학성기 방송은 출력이 낮아서 우리 군 또 우리 휴전선 지역 깊이까지 오지 못합니다. 단 북한 지역에서 크게 틀어놓으면 북한 군인들이 우리 학성기 방송 내용을 두들 수가 없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서로 겹쳐서. 겹쳐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이렇게 남북 간의 학성기 방송과 관련한 싸움이 커지면 우리 입고도 잘 안 들리고. 대신 자기 마을 주변에 있는 북한 학성기만 커지면. 아이고 짜증이 나서 제발 좀 학성기 싸움 좀 그만뒀으면 이런 불만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렇군요. 일단은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서로 간의 강대강 남북 대치가 이어지면 결국에는 북한이 좀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무력 도발도 이제 북한에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서해 오도 NLL과 관련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좀 경기를 더욱 이제 높여하겠고. 다음 하나 북한이 이제 꺼낼 수 있는 이런 카드는 7차 핵심과 같은 이런 명분 쌓기용으로 이런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이제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북한에서는 어떤 대북 대남 전단 사건을 좀 노동신문이나 뭐 이런 데 TV 조선중앙TV 이런 데는 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되는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제도 북한은 또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일체 지금 남북 간의 전단 싸움이 벌어진다는 걸 일반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알려지면 북한 주민들이 아 휴전선 일대에서 남한 전단이 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단 소식을 들을 때 북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 휴전선 일대에 있는 군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정말 좋겠구나라고 합니다. 왜냐면. 오히려요?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대북 전단에 미국 달러 지폐가 들어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장만 주시면 생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USB라든지 또 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단이 날았다라는 건 하나 그 전단을 좀 내가 주실 수 없을까? 이게 하나의 큰 로망과 같은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 주민들에게는 지금 남북이 며칠 동안 이런 전단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다. 이런 걸 북한 주민들에게는 함구 무언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야당은 확성기 대응이 초과 3간 태우는 꼴이다. 여당은 도발에 단호한 조치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고 좀 보는 시청자 여러분도 각자 다 해석이 다를 겁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좀 여길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대북 확성기가 지금까지 우리 쭉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는 순간적으로 긴장을 좀 교과시키는 이런 거 있었지만 항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남북 간의 해담이 열렸습니다. 이걸 중단하자고. 그래서 대북 확성기라는 이 큰 카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평화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유용한 그런 억제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의 오물풍선 막대응. 여기에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재개까지.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포격 도발을 했던 만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더 큰일이 안 나기만 바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생계에 미칠 영향도 걱정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이게 마찰이 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불안한 거죠. 우리 그전에는 100년도에 부들 포싸서 주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그리고 생인들도 장사가 안 된대요. 광학이 있다라고. 아니, 그런데. 접경지 주민들은 현재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동형 확성기 차량에서 고성능 스피커가 올라옵니다. 스피커 방향이 360도 조절되고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철거됐던 고정형 확성기는 조립과 방송까지 수시간 내에 이뤄집니다. 지난주 전방 지역에서 2018년 이후 처음 실시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 모습입니다. 언제든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 만입니다.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중단됐고,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군은 다만 어떤 종류의 확성기를 언제 어디서 틀지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인 만큼 전략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긴장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군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이태원동입니다. 거리에 온통 검은 비닐봉지와 잔해물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방패와 탐지기를 든 군인이 종이더미를 수색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띄워보낸 풍선은 330여 개로 파악됐고, 이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풍선 살포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애초 대응은 어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남북 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잠실대교 근처 한강에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오물풍선은 최대 3km 높이의 상공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에 종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인천공항에서 고작 10여 km 떨어진 곳으로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었다면 풍선이 공항에 당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는 오물풍선 신고가 하루 종일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욕을 하면서 털어서 덜인 것 같아서. 경찰 안 나와요. 국민 도구, 경찰 도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풍선 330여 개를 띄운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을 다시 날린 것은 국내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잇따라 보낸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재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오후부터 이곳 강화도에 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방송을 또 듣고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는 모르는 거잖아.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서 더 큰 일이 안 나기만 바라는 거죠, 우리는. 연평등은 소를 걔네들이 싸서 주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들은 삶만큼 살았는데 애기들 때문에 걱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걱정 다 해요. 주민들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갈 때부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탈북단체들이 강화도에서 북한 방향으로 대북 전단과 쌀 등을 보내 북한을 자극한 것을 언급하며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관광객이 줄어 장사에 지장이 있을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동형 확성기 차량에서 고성능 스피커가 올라옵니다. 스피커 방향이 360도 조절되고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철거됐던 고정형 확성기는 조립과 방송까지 수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전방 지역에서 2018년 이후 처음 실시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 모습입니다. 언제든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국가안보실은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6년 만입니다. 지난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중단됐고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군은 다만 어떤 종류의 확성기를 언제 어디서 틀지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인 만큼 전략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군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